여보세요? 저기 아줌마, 짜파구리 할 줄 아시죠? 짜파구리? 짜파구리라고 다송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지금 바로 물 올리시면 시간 딱 맞겠네. 냉장고에 한우 체크살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넣으시고. 그러면 저 캠핑장은? 아, 완전 난리 났었어요, 생난리에. 캠핑장 계곡물이 불어가지고 다들 텐트 철수하고 아사장인데 다송이는 집에 안 간다고 울고불고 버티고. 아, 아무튼 도착 즉시 짜파구리 알겠죠? 그럼 지금 거진 다 오신 건가요? 8분 후 도착으로 나오네, 개별이. 8분 후 도착. 어, 전화 끊고 바로 물부터 올리세요. 파이딩. 짜파구리가 뭐야? 안줘야 pounduer. 아냐? 아버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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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고 봐 짜파구리 먹자 짜파구리 아유 짜파구리는 그냥 아줌마 같으세요 그럴까요? 아니다 참 다송이 오빠 먹으라고 하면 되겠네 여기 하늘도 들었고